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돌봄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도정질의에서는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미이행을 지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시료 채취를 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 시군구 공무원에 입회하에 악취 시료 채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시설이 위치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 모두 취소되면서 남북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균형적인 예산 지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발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접경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도정질의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